야, 개많이 쐈구만 자기 츄파추스 살가격 아껴가지고 아 두개 고맙습니다 아아이 드라이커바야 앙, 제모찌? 둠따라리라라두 왓더팍킹 슈앗더팍 아니 슈앗더팍킹 우리방 대통령은 태형 누나입니다 뿜뿜뿜 뿜뿜뿜 에이 베이비 아이 베이비 아나 베이비 아유 베이비 베이비 오우시앗더팍킹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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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깔아야돼 아, 단판 듀오부터 승인것 같습니다 아, 박스, 박스, 아 늦었어 으아아아 아, 아니 난 너무꺼워, 형 아, 지금 오늘은 내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캠을 킬러에도 못 켜 몸이 너무 안좋아요, 오늘 어, 아, 여기다 까면 안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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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부터 먹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 야, 일곱, 일곱개랑 이백개랑, 이백이십개랑 차이점이 다르지, 뭔 슈앗 아유, 아, 진짜 불안 아니에요 요즘, 나 요즘 열 많이 나가지고 형, 나 몇개 쏜지 봐라 너, 이백개 샀어, 너 이백개 샀어 800개 더 쏴야되 흐흫 흐흫 너받 너받, 너받 개 더 쏴야되 아, 졸아 힘드네 아, 박스 하나 더 깔아서야 되는데 복숭이 또 강퇴 당하고 싶구나 갔다와라 아 맞다 팝송 게시판 올려준다 했죠 깜빡됐으네 깜빡 깜빡했으요 전골 핵망이야 괜찮아 갱으로 풀면 돼 뒤시기 아 아이 귀찮아 올리기 아 기다려봐 내가 이거부터 올려주기는 올려줄게요 근데 이거 끝나고 아니 방송 끝나고 왜? 왜 갑자기 물음표죠? 왜 갑자기 물음표 쓴거야? 안보여 아 아 그런 의미야? 아 그런 의미 때문에? 아 전화 시장된 새끼들 전화 음란박이 시였어 시였어 야 이거 먹고 지가야될거 같애 어이구 야 빼라 빼라 어 야 이 차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올라간다 야 녹턴 있다 이거 녹턴 90% 확률로 녹턴 이거 탑 보였나? 안보였어 여기 여기다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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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어 오 오 샛 더 빠킹 역시 샤코나긴 하아이 야 아잘아 뿜바스틱 아잘아이 도뽑 뿜 뿜 뿜 딴딴 딴딴 따르라라라라라란 흫 에이 베이비 에이 베이비 쉐키라푸음 바스틱 딴딴딴 킬딸다인이라뇨 허허허 점화까지 딱 걸고 점화 딱 걸어가지고 녹턴 이거 모르게하는 결계선 딱 경계선 딱 그런거 몰라요? 박스로 위협주고 다 한거에요 게다가 님들이 잘 모르는게 있는데 샤코는 킬 딸입니다 킬 딸이 90%가 있어요 킬 딸로 잡는거에요 샤코는 그 샤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휴 킬 딸 중개극형 이러지 샤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샤코는 킬 딸이야 오 까비 흫 저거 이거 진짠줄 알고 큐포진해가지고 넘어갈거네 넘.. 넘어갈뻔했어 자 이제 인내심을 테스트할 차례에요 여기서 이 박스를 깔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거에요 오면은 6 오잠만잠만잠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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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ooo어씨 iSHIT thafển 사렙 지금이니 funds 알 haw cré 짜아앗! 자리점! 등산명경 어이 쉣! 여기 기다리자 이거먹고 있는거 같은데? 야야야야야 너 뒤졌다 어우 쉣! 개고순걸? 내 범위라 삼각시대 박스를 피하다니 사실 노린거였는데 풀까지 뺐어 쟤도 프림 이거는 2득이죠 어 나 왜 4렙이냐 범위라 몰라요? 여기 와드까지 와드 아까 박혀있었잖아 범위라 삼각시대 박스 하나 대신 마드로 대신했어요 자 이 레드까지 딱 먹고 그 다음에 룸메아리 빨리 뽑아주고 핑하나 가지자 어우 다음 장난감은 다음 벌레는 너야 다음 벌레는 바텀이요 바텀간다 직성갱 직성갱 야야 싸워 싸워 주저 주저 부려! 흔들리지마라 으 으 왁타 좋았어 시드 내림 왁타 이거둔 너 주께 잠아!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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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alie 아이고 막타 이거 막타 이거 아retoS品다 아어 realities 아니요! 사실, 주눅척하면서 막타먹을렸는데 아, 푸펜님 고맙습니다. 아잇! 어 뭐야, 방금 뭔가 공간 왜곡이 생겼어. 앙! 키모티! 고맙습니다. 죽긴 졌어. 아, 저 맞춰서 얘 붓이 안 보이잖아. 그거 노래에서 막타먹을렸는데 아까보라. 아까보라. 로이조충입니다. 저는 로이조님 충이에요. 아까보라. 6렛 빨리 되야 되는데. 베이가님! 불러주면 캐리 가능! 노노노노! 노! 다시 돌아가. 백 백. 백!!! 홀리쉘에에에에에! 제발 빡세요! 레드 데뢰! 카라 레드 데뢰! 어휴...? 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포킹.. 킹! 탑 이거 대기탈까? 아 이거 리블랑 따고싶은데? 오케이 너만 믿고 땅콜 판다 저 루키스트 멤버에요 네 왜요? 뭐야 어휴 어두워졌어 미드네 아 미드갈걸 아야 아이씨 병 아휴 아휴 내가 불러먹을거야 아휴 아휴 야 요 호라매 미드갈걸해서 아휴 아휴 그니깐 이새끼야 그니깐이야 올거같은데 마뜨려봐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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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 떠봐 맞다니 떠봐 아휴 아휴 쓸모없는 자식 아휴 아휴 시간낭비 시간낭비 개워지고요 그니깐 그니깐 써 다시는 타바눔 시간낭비 시간낭비 핵자로네 아 오이아스니 서포터가이 고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다시 바텀이다 이것만 먹고 바텀 가야지 야 너 위험하면 여기로 튀어 이..여기다가 여기로 튀어 에이피에요 아 어 ㅈ됐다 이거 아이고 어 어 막타강인데 이거? 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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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테라스 쳐봐 막타 아이씨 갓더 딱행 나이스 말라시 갱 완벽한 그로그로에 끌려가지고 잡아냈쓰 좋아 에이피 샤코정글 좋구만 조나 좋쿤? 다음블루 조나 좋쿤? 넥쿤? 어 탑 살았네? 엿갱 기가 막히게 쳤다 역시 나의 감을 믿어야 돼 이거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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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어흐흐흐흐흐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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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겠구만 이거 먹어야 되겠구만 이거 먹어야지 어우 이거 시야부터 확보해주고 이거 여길 올 것 같아요 pd 11 두개 있어야 이기는데 왜 거기 가!! 아이씨 쓰읍 레벨차이 개쳤는데 2렙차이 나는데 뭐야 얘 레벨 왜케 높아 여기있자 이거 이거 먹을거야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녹턴이 이렇게 돌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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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왜 나 맞아 어 뭐야 보였어 아니 보였다니 야이 보였어 시야더 빠개 빠개 아니 보였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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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빼꼬이 아잇 아잇 탑차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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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빨리 먹어야지 레드 빨리 먹어야지 루덴부터 루덴? 루덴부터 가야되겠다 갑보한테 죽었어 아잇 내 자존심 어? 이거는 툭팔려가지고 흫 다음생에도 다음생에도 알리지 말아야지 흫흫 내가 이 실버 르홀랑한테 죽은거는 루덴 있어요? 아잇 리치뱅 잘못말했어 리치뱅 가야돼 아 이거는 다시 역겐가져도 이거 못찾겠다 야 이거 녹톤이 존나 잘 푸는데? 에이 미드 아이 미드 잇 블루 잇스 미 아이 잇 포킹 포킹 쉿 레드레드레드레드 제발 제발 아잇 쉿 미드 다시가자 감 감 감 아냐 이거 몰라 몰라 모르는 게임이야 이거 다시한번 해보자 이거 레드 먹으러 웃거란 말이야 제발 이번에는 빼꼽 안할거야 이홀드 홀드 키 눌러야지 3 2 AP라서 데미지가 세거든요 여기다 박아주고 일직선으로 박아야돼 대각선으로 절미안 미필이지만 각을 딱 잘 박아가지고 이렇게 오오오오오옭 샛 홀리쉣 샛 막타! 아 아! 텔라스! 아 이거 강탈을 죽일 것? 아으 아 Indeed 맨날 킬 따라다 보니까 저ò가 먼저 나가네 오 아 EXA 끼만 안보여 야 니 어딨어 야 이정아! 다음에서도 잡아주마 굿을꺼 그랬다 에이 아으으!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아니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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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야! 으아앗 이 ㅅㅂ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 왜 안먹어줘? 왜 이렇게 약하지?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먹어진 줄 알았는데? 쉣 아.. 리치맨 말고 이거 갑시다 쿨 쿨을 줄여야 되겠어 블루를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아 미드 노잇 블루 미드 이거 존아 미드 노 쓸모야 미드 먹으면 안되 이거 얜 ź 윽 윽 윽 윽 チ 잇 어허이 뭇 pass 쟤 뭐냐?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 분신 어디갔어! 야 분신 어디 심!지...! 녹방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생망 만해요 이것도 막타 각인데? 내 이년! 어디 가느냐 이년아! 아우 데미지가 안달아 데미지 아 얘 마자템 갔구나 야 헤르메스까지 이뤘어? 어쩐지 데미지가 안달더라 못하.. 제노님은 못하는데 키는 잘먹네요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죠 오! 카르마 개빡쳤다 나이스! 이것이 바로 실버의 꽃 한 명이 멘탈을 터트리면은 한 명이 멘탈 터져서 나머지 라인까지 조져버리는 이거 실버의 특성 카르마가 그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네요 타파이패스를 오! 진짜네? 헤이! 카르마 컴! 카르마 컴! 이진 어서와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컴 컴 컴! 매자리 확인되면 간다고? 아 이거 내가 매자리 갈까 그냥? 아 이거 매자리 가야되나? 아 매자리 갈까 고민중이네 지금? 아냐 불안.. 불안 아니야 진심어린 말이야 쟤 리얼 진심이 90% 담겨있다 오 이 새끼 아 캥! 아아아아 깔깔깔깔깔 하에이 아앟 고단 저나 빡치게 플레이 해야지 핫! 핫!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게 아웃뻑서 오쉣 어우 야 존댐 오 갓 갓댐 갓때메잇 아임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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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쉣 뻑에잇 존댓 으아아아아아악 티너티에잇 존나도 쓸모 아 내가 르블랑 말고 녹턴을 노리고 그래나? 르블랑 누가 찍었냐 아아 난 안지금 메자이를 살까? 지금 고민중인게 메자이를 살까 고민중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메자이 살아있거든 이거를 팔고 아 이거 팔아도 안되네 그냥 이거 사야지 그냥 이거 사야지 어 야 진짜 카르마 던진다 우왕 우왕 개꿀 카르마님 굿 아니야 저거 저거 구라가 아니야 저 새끼 진심이 남겨있다고 지금 장신구 바꾸라고요? 다음부터는 게다가 지금 베이가 블루에 필요 필요성고 못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못걸려야겠네 없네요 그러면 탑을 간다 어? 넌 뒤졌다 이 슈아새끼 아까전에 복수나 막타아 딴따란 딴딴 어디야 야 얘 왜 이렇게 쎄 야 왜 야 이 새끼 헤르메스네 먼저 피해주고 와 분실 터트려주는 세스까지 어 으악! 나이스 굿! 자 박스다 요 어디 어디 갈지 모르지 요놈아 요놈아 요기다 깡깡깡 아잉! 어허 얘가 헤르메스에다가 시메을 눌러가지고 데미지가 안달아 장신구 바꿔야되겠다 장신구 바꾸고 카르마님 저 메자이 울려봄 리포 해줌 누구누구 리포 노남 님먹고 메자이 삶 기다 지금 만나러갑니다 지금 만나러갑니다! 카르마님 지금 만나러가요 지금 얼마야 200원 플리즈 200원 200원 플리즈 메자이 살 수 있어 200원 있으면은 아 얘 돈 안줘 이제? 아우 쓸모없는 새끼 오케이 당신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값어치 돈이 얼마야? 어? 이제 뽑았네? 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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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자숨짐도 작아지거든 야야야야야야 메자이 샀어 메자이 샀어 야! 메자이 샀어! 일로와! 일단 이거 미드에서 스택 쌌자 이 던져가지고 아 이 이 참 이 신성한 스택들이 좋은데 지금 야 바텀가자 바텀 야 지금 만나러갑니다 기다려 기다려 뒤치기 해야지 까까까까이 하이 죽어라 저만의 힘으로 죽인다 뭔소리야 샤크는 원래 뒤치기인데 아니 뭐 자꾸 뒤치기가 뭐가 그런 의미가 그런 음란한 어? 단어밖에 없습니까? 아니 뒤치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뒤에서 치 나는 의미에요 저말로 잡고 싶었어 아니 당신들이 좀 생각이 좀 음란해서 그런거지 정말로 말 그대로 뒤에서 치 나는 의미 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 있다 오케이 요 요거 온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다 이거다 야 이새끼 이거야 야 이제 이거 알아봤다 이거 나 개천재임 나 분실해라 요거 두고 어? 어? 어이 깜짝이야 내 메사이 내 메사이 이 스택 책 표지부터 읽는다 이제 책 책 책 다시 표지다 아 책 표지 다시 됐다 아 아 내 스택 15R 아 메사이 다 날라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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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스택 쌓게 오셈 아 나 이거 불 꺼졌을 때 눈치 깠어야 되는데 눅톤 존나 세네 14렙이야 우리팀 잡고림 우리팀 잡고림 컴온 싹 쟈 고 고 고 고 고 와 세다 르블랑 절대 안 막아주네 르블랑 절대 안 막아주네 굿 제가 이런식으로 샷코 정글 샷코는 존나 세요 자 이런식으로 캐리 하시면 됩니다 아아아아 캐리 받고 있어요 지금 캐리 받고 있어요 캐리 받기 쉬운 챔프 AP 샤코 정글입니다 존하 제가 양아치 같은 새끼로 보이죠 맞아요 슈발 저는 챔프 교육방송하는게 아니라 버스하기 쉬운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AP AP 샤코 정글로 꿀받을 해요 자꼴 어디지 아 맞다 우리팀 작골가 아 우리팀 작골가기로 했는데 아우 약속 취소 저 원래 약속 잘 취소에요 약속 취소 왠지 잭스가 일로올거 같애 내 데미지를 시험해보고싶은데 자 미인계를 한번 펼쳐봅시다 자기야 일로와 자기야 자기 뿌잉 뿌잉뿌잉 자기 저기 일로와요 뿌잉뿌잉 저기야 나좀 봐 나좀 봐 나좀 나좀 봐 나좀 봐 자기야 나좀 봐 저기 아이쉬발 저ized 다음에는 진짜 여자목소리로 해야되겠다 남..남적 내 목소리여가지고 안오네 아 이거 한번 밟아 뿌잇 밟아 보면 얼마나 뒤에 다시 궁금한데 야 누가 저 문턱좀 넘어 봐 저 데미지 시험좀 해보게 어? 누가 이 문턱좀 넘어 줘봐 아잇 가봐 가봐 그래 야잇 좀만 가 0.1cm 안가 아이씨 야잇 가라잇 자이씨 오 데미지 좋나 쌤 어이씨 문지기 새끼 한 명 있네 어 녹선새끼 대기하는거 봐 내가 분신 빠지면 들어갈려고 가자 어머? 나 아니지? 나만 아니면 돼 어? 잡마 오케이 자 잡아 죽쳐 죽쳐 아어어어어 르블랑 기모찌이 아 안죽어? 와 줘라 아깝네 야이새끼 마저만 쏘리니까 데미지가 안달어 아하이씨 아새끼 이거 르블랑 저걸로 데미지가 나오나? 어? 오우 쉣 아파킹 오우 쉣 자 끝났어요 이런식으로 캐리하시면 됩니다 AB 샤코 정글이었습니다 자 버스 타기 좋은 챔피언 근데 이번판은 왠지 내가 버스 태워준거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석섹스